저그의 난입을 틈타 도망자 맹스크와 레이너가 차원 가물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격이 저그물 위에 휩쓸리기 직전에 스투코프 부재독이 대규모 부대를 지휘해서 유곤 프락시스 행성으로 왔습니다. 그가 왜 하이어에서의 전투를 포기한 거지? 왜 프락시스로 돌아온 거지? 제독님 악인은 없습니다만 스투코프의 충성심이 제독님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위, 자네는 아직 젊고 어리석여니 방금 그 무례한 발언은 용서해 주지. 알렉세이와 나는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친구였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찾아야 하네. 스투코프가 돌아오면 자기 행동을 해명할 걸세. 제독님, 탐지기가 제독님이 계신 곳 바로 아래에서 싸이온의 분열기를 탐지했습니다. 부제독님이 타소니스에서 명령을 넘기고 싸이온의 분열기를 파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리가? 제가 경고 드렸지 않습니까? 스투코프는 제독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독님의 임무를 방해하려고 싸이온이 분열기를 복구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증거의 반박에 여지가 없군. 알렉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어쩌면 처음부터 자네가 옳았던 것 같군, 중의. 내 직권으로 명하니 싸이온이 분열기로 들어가서 부제독 적절히 처리하길. 알겠습니다, 제독님. 종류님, 저희가 입구를 정리할 테니 잠시 기다리십시오. 놈들이 문할 잠갔들, 폭탄을 설치해. 문화침 2위 감지되었습니다. 진입 완료, 이방은 안전합니다. 전국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대법원으로 정리하십시오. 강사실 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단에 있는 지하자분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명한건은 다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전합니다. 배치고 있는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코드, 바보. 걱정 마십시오. 난 컴퓨터가 싫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도울 일이라도. 방역자들한테 아무것도 말하지마. 해리! 도울 일이라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여기서 나가! 알겠습니다. 아잇, 또 컴퓨터네. 아무 키나 누르세요라는데, 아무 키가 어느 키나는걸! 보안카메라 가능. 꼴리아 수리소 사원구역에 위치. 그쪽으로 갈 수만 있으면 꼴리아들을 강탈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알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탈릭 파이탈을 준비하길요. 그러나 선물로 가져 오 counts이ulus 뭐 소ード trop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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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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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bis 의 incense. 제공자 장소에는 주변의 전공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개척을 도입해주세요! 전공이 10만원에 제공하고 계신다면, 적극코드의 환영향을 출발할 거에요. 적극코드에 제공해주세요. 양쪽이omy home. 적극코드가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 전공을 받으셨어요. 자, 어서 접속 코드를 말해! 절대 말 안 해! 당장 처리하자! 당장 말할게요! 코드는 한옥입니다! 접속 코드 순위 고맙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보안카메라 가동 8번 구력에서 스토커포 부재도 감지됨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봐, 친구들! 이 골리아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리 와서 한번 조종해보라고! 재밌잖아! 골리아 조종사장에게 알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자, 가자 가자! 한 바탕 놀아볼까! 자, 가자 가자! 터져라! 네, 대장님. 당장 처리하죠. 고울 일이라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대기좋아! 터져라!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고울 일이라도! 나의 방향을 하지 마시고, 이리 떠나고, 이거 대리해 주내수가 있습니다. 대기좋아 가득하십시오. 도움두. 저쪽에서 바다리의 항기장 답장에 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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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우면, 말을 하셔야 합니다. 경고 60s를 마치고, 도우면, 오늘의 방향을 사이로 사례될다는 것입니다. 도우면, 익숙전사령사장에 도우면, 키우는атели培무를 섬세히ましょう. 명령 1-80 쫄아가는 것입니다. 명령 1-80 대킬과가 적절한 것입니다. 명령 2-80대킬이 맞 difícil words과 기술이 맞습니다. 명령 2-80대킬이 맞습니다. 명령 2-80대킬이 맞습니다. 명령 3-80대킬을 열립니다. 명령 3-80대킬이 받습니다. 명령 3-80대킬이 맞습니다. 5명대로 전함이 나뉘다. 한국도의 적응은 현실적으로 잇ычаг이 있으시지요. 한국도의 적응은 충전이 되었을 때 이것은 다행히 도와줍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누가 구입하십니까? 목표 1, 강제 tambor pot에 비해서 방문을 밟아주면, 이 공이었다고 했습니다. 목표 1,500원, 동시에推 автов한, 공급 Lego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목표 1,500원을 적어주게 했다. 목표 1,500원을 적어주는다고 말했습니다. 목표 2,000원에 외에 집중한 공급대체는, 이 공급대체는, 지나면, 대형농을 적어주는 부분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경련을 적어주고 싶습니다. 목표 1,500원의 우리 구급대체는, 다른 공급대체는, 이 공급대체는, 저의 공급대체는, 이 공급대체는, 요소를 박일을 시켜주십시오. 목표 1. 도움말고 있습니다. 도움드리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쇼. 당장 처리하죠. 스투코프 부재동님, 당신의 지휘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열한 중이야. 별로 놀랍지도 않고, 우리 둘 다 자네가 여기에 뭘 처리하러 온지 뻔히 아니까. 어서 하라고. 잘 가라, 스투코프. 지옥에나 떠라. 디오란 중이 즉시 상황을 보고하라. 제라드, 오랜 친구여. 자네 곁에 배신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라네. 디오란, 놈이 처음부터 우릴 둘 다 가지고 논 거야. 녀석은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라고 자네를 설득했지. 우리가 저거를 물리칠 가장 좋은 수단인데도 말이야. 그리고 아이어스는 우리가 도망자들을 거의 붙잡았을 무렵, 저거가 우릴 덮치게 만들었지. 나는 그 저거를 무찌른 우리의 유일한 희망을 가동하려 여기에 왔는데. 자네가 그런 날 죽이는구나. 듀란이 자네의 적이네, 제라드. 녀석은 심지어 감염됐을지도 몰라. 분열기를 사용하게, 제라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게. 저거가도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아래세이, 안 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컴퓨터 피어먹을 듀란 중위는 어디에 있는 건가? 듀란 중위가 이제 제 탐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 돼! 자동폭파 절차 시작! 죄송님, 분열기의 전력핵이 과부하에 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열기가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면 수동 찬양기로 가서 반응로 핵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듀란의 짓이 분명하다. 제군은 그동안 충성을 다해 부재독을 따랐다. 부탁한들, 이 분열기를 온전히 지켜내서 그의 뜻을 끝까지 기리기 바란다. 이제 계속 진굴하며 수동 차단기를 찾도록. 우선 교신기, 가동. 마누라 본부. 우선 교신기, 가동. 확인 완료. 소식 완료. 목표 확인 완료. 다 뚫렸습니다. 싸유니 분열기 내부에서 다수의 저그 신호가 포착됩니다. 빌어먹을. 어쩌다 저그가 이 안에 들어온 거지. 함장님, 심각한 감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로써 듀란이 저그와 손을 잡은 게 증명돼 있군. 함장, 저그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쓸어버리게. 우리에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분열기가 필요하네. 마누라 본부. 시스템 작동 중. 용량만 내리십시오. 모아쓰. 도둑. 밀폐장에. 시스템 작동 중. 확인했다 본부.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확인 완료. 보안카메라 가공 하하하 제길 저 많은 자글링들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확인했다 본부 확인 완료 수신 완료 목표 확인 완료 확인했다 본부 목표 정보기 동시에 됩니다. 목표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목표 확인 완료 실기 및 앞머리가 있습니다. 명량 사이 있는 방향 이동에 집중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근할 수 있는 방향 이동이 있습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제스템, 적동주 확인했다, 본부 우선 교실이 있을까? 확인, 일도 알려 이 통로에는 자동 방어 포탑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그를 여기로 유인하면 쉽게 몰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자, 가자 좋았어 적당한 구호 호출하신 분 도움보이기 시작될 때까지 길도가 붙습니다. 도움보이기 시작될 때까지 これ이 오픈입니다. 미성룡이 차은 probabil지도 모르시고, 한글만으로 전해선 다음 اشكل الفيants이 매우 유행될 것입니다. 하나는 급식사함을 했으니 원단 병력이 tota기 때문에 몸이gere самом지가 똬로 다가와서 강력을 맞춰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목적에 비판을 다가와서 공격을 해 주시기 위해 또 탄시했을 때 Punjabi을 맡겨주시기 위해 고정한 방향이 불렀습니다. 방향은 불공정해서 공격을 하심에 보인다. 무사히 종료됩니다. imagin consultants 제스템 작동 중 제스템 작동 중 소식 완료 확인 완료 ampoo 확인 완료 stratage 공격하면서 비쥬얼트ura 잘 boss faint. 고가! 엄폐여 차 состо kidnapped. 비쥬얼트는 까지 찾게만aji Mitch по motivations. 목표 확인 완료! 사령관님, 대기 중. 통신 개신. 확륭만 내리십시오. 아, 이런... 불쌍한 조언이... 사령관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제스템 작동 중. 어디가 아프세요? 대기 중.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대기 중.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가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무슨 교신?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발, 발해 더! 발해 다! 평소에 생긴 호출하는 것은 바로 지사 comuns. 그러나 conjunto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 봉포! 우리 라이브 전다를 만드는 제품이 더 família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은 스탭티링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제품을 브뤼chae Essex-1 타이어 하십시오. 기 Allan-1 타이어을 찾으며 경상력의 침착수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 기지에 쓰여있는 제품을 여기서 최종bildung 유력미 더불어보십시오. 지지에 쓰여있는 제품이 따로 쓰여있는 제품이 발달할 것 같습니다. 주의가 너무 큰 인간적으로 보셨나요. 엔저베이까지 대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벅차 km을 휘핑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과제에서 정신을 가져옵니다. 엔저베이의 심사와 8명을 공정받아도까지 적용합니다. 클레이미 템은 수포로가 공정받아도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님, 오해! 아악! 방역만 내리십시오! 아악! 아악! 기계가 내리세요. 가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방역만 내리십시오. 원자로 노신 폐쇄 절차 시작! 잘했네, 함자! 이사이온이 분열기를 24시간 내내 가동하도록 분열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비대를 배치하겠네. 자네는 함대 철수를 준비하여 이제 우린 저주받은 초월체를 차지하라. 차행성으로 출발하네. 드란이 오늘 저지른 만행은 하늘이 엄중히 보랄 걸세.